우리는 지금부터 코딩, 웹, 인터넷, 컴퓨터라는 거대한 주제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거예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선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바로 우리들의 상상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남의 문제를 통해서 코딩을 배우려는 학생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코딩으로 해결하려는 엔지니어라고 상상해주세요 음,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각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다를 거예요 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아직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여러분에게 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7년 전에 제가 되어서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함께 해결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력보다 공감력입니다 7년 전에 제가 직면했던 문제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을지를 최대한 과장해서 크게 느껴주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부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겁니다 반대로 그 문제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고 사소할수록 공부 자체가 삶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는 커녕 억압할 겁니다 저는 자신의 뇌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의 효용을 뇌에게 자주 증명해 보인다면 우리의 뇌는 공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게 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공부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도 좋아질 거고요 저는 이 수업이 지식을 알려주는 수업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공부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출발합시다